어딜 쳐다보는 거냐고 흠에서 설레서 낯설어서 후 후 후 후 후 침착하게 서로 서로 살살 알아볼겠나 오빠 차 핸들 살살 돌려볼겠나 모르는 게 이야기야 결관식은 첫눈에 찍는 게 답이야 앗 뜨거 파일야 너의 맘 너의 맘 후 후 후 후 사람 새로운 사람 너무 설레어서 어지러워요 만남 새로운 만남 너의 맘 너의 맘